자 여러분 센 수원 C단계 1단원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지금 109번 문제 보면은 원 위에 선분 AB가 지름이에요 그리고 AP와 BP의 길이가 같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고 원 위에 Q라는 점이 있고 PQ를 이었고 그래서 이 교점을 R이라고 했을 때 AR의 길이가 4 세제곱근 3 그리고 RB의 길이가 3 세제곱근 3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문제는 뭐냐면 7분의 5BQ 이 길이를 구하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원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원의 성질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이 그림에서 지금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가 지름이니까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이 지금 180도죠 그러면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은 중심각의 반인 90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각도가 90도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이쪽 각도도 90도가 되겠죠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거 여기 AP하고 PB의 길이가 같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두 현의 길이가 같으면 당연히 두 호의 길이도 같을 거고 그러면 길이가 같은 두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도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BQ의 길이를 구해야 하는데 여기서 어떤 성질을 이용을 해야 될까요 어떤 조건을 이용을 해야 될까요 그치 여기 지금 직각삼각형 보이죠 직각삼각형 보이니까 피타고라스 쓸 수 있을 거고 또 여기가 지금 각이 같기 때문에 이 삼각형에서 이 선은 이 내각의 이등분선이에요 그러면 이등분선이니까 여기 대 여기는 여기 대 여기와 비율이 같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AR과 IB의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에요 이렇게 나눠주면 4 대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길이도 4 대 3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4K 이렇게 미지수로 잡아주고 여기를 3K 이렇게 잡아준다면 얘는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를 써서 AB의 전체 길이가 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5K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는데 AB를 더하면 7 세제곱근 3 이렇게 되는데 얘가 지금 5K니까 5로 나눠주면 K의 값이 5분의 7 세제곱근 3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 다 구했어요 이제 7분의 5에다가 BQ를 곱하는 건데 BQ가 지금 3K잖아 그러면 3 곱하기 K 5분의 7 세제곱근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분해서 3 세제곱근 3인데 이 3을 안으로 넣어주면 27에다 3을 곱하는 거니까 세제곱근 81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110번 문제 볼게요 지금 주어진 식의 값을 계산하라는 문제인데 식을 보니까 가우스가 씌어져 있어요 가우스는 가우스 X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그래서 이거는 하나씩 계산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봅시다 맨 처음에 가우스 루트 121 루트 121의 값이 뭐예요? 그치 얘는 11이니까 가우스 11은 뭐가 돼? 11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가우스 세제곱근 121 그러면 얘는 세제곱근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놈을 세제곱해야지 121에 가까울지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4의 세제곱 4의 세제곱을 하면 뭐가 돼요? 64 5의 세제곱은 125 그럼 여기는 121이니까 얘는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겠죠 그쵸? 4.00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가우스를 씌웠으니까 얘의 값은 뭐가 나와야 돼요? 4.00니까 4 그치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제곱 4제곱근 121 이번에는 어떤 정수를 4제곱을 해서 121과 가까워지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쵸? 그럼 얘는 3의 4제곱이 뭐지? 81 4의 4제곱은 뭐죠? 4를 곱하면 256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래서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으니까 이거는 값이 뭘로 나와야 돼요? 그치? 3으로 나와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확인해볼게요 5제곱근 121 그럼 얘도 정수를 5번 제곱해서 비슷한 값을 찾아봐야 되겠죠 2의 5제곱이 32 3의 5제곱이 243 그럼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으니까 이거의 값은 2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6제곱근은 6제곱근 121 2의 6제곱이 121을 넘나? 안 넘죠 64 3의 6제곱근은 3의 6제곱근은 당연히 121을 넘을 거고 그래서 이거의 값도 2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7제곱근 2의 7제곱근이 뭐예요? 128 어? 넘어갔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 10제곱근 121까지는 계속 뭐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1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다 더하는 게 답이 되는 거니까 15, 20, 22에다가 여기 1이 몇 개야? 4개 해가지고 여기는 4 그러면 답이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26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111번 문제 볼게요 111번 지금 x의 값이 3 플러스 루트 6 y의 값이 3 마이너스 루트 6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식의 값을 만족하는 양수 아이파일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죠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이거 지수법칙 이용해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분모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밑이 같기 때문에 지수끼리 더하죠 그리고 여기는 2제곱근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모가 알파의 2분의 x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정리되죠 그리고 위에 거듭제곱의 또 거듭제곱이니까 지수끼리 싹 곱해져야 되니까 알파의 5 x y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주어진 x와 y 값을 이용을 해서 x 플러스 y와 x y의 값을 구해서 집어넣으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x 플러스 y를 해봅시다 둘이 더하면 루트 6은 사라지고 6이 될 거고 x y 곱해주면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9 빼기 6이니까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들을 여기다가 넣어주게 된다면 알파의 여기가 6 나누기 2니까 3제곱 그 다음 여기는 알파의 5, 5, 3, 15 제곱 해주면 알파의 12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알파의 12제곱이 지금 12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알파의 값은 10의 12분의 1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112번 문제 바로 보면 부피가 3제곱근 2의 14제곱 그리고 또 3제곱근 2의 17제곱인 두 금덩이를 녹여서 정육면체 모양의 금덩이를 만들 건데 얘는 지금 한 모서리의 길이가 9제곱근 2의 8제곱이래요 그래서 얘를 최대 몇 개 만들 수 있냐라는 문제예요 그럼 지금 부피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죠 그럼 얘네 둘이 녹였으니까 얘네가 총 부피가 몇인지 계산을 하고 이 금덩어리 하나의 부피를 계산을 해서 이 부피 나누기 이거 부피를 해주면 개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계산이에요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할 건데 2를 몇 개 뽑아낼 수 있지? 여기가 14제곱이니까 3, 4, 12 2의 4제곱을 밖으로 뽑아낼 수 있을 거고 2의 4제곱을 뽑아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제곱근 그러면 2의 제곱 이렇게 안에 남겠죠? 그럼 정리하면 16, 3제곱근, 4 이렇게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3, 5, 15이니까 2의 5제곱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그럼 남은 거 3제곱근 여기도 2의 제곱이 남았으니까 32, 3제곱근,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총 우리가 녹여서 만든 금덩어리의 부피가 몇이 되는 거예요? 48, 3제곱근, 4 이게 지금 우리의 총 금덩어리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정립면체 하나의 부피를 구해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돼? 한 모서리의 길이를 몇 제곱? 그렇지 3제곱을 해주면 하나의 부피가 나오는 거죠 그럼 얘랑 얘랑 이렇게 나눠주니까 얘는 3제곱근 2의 8제곱이고 마찬가지로 뺄 수 있는 거 뺐더니 얘는 2가 2개 나와서 4 3제곱근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몇 개를 만들 수 있을지를 구해야 되니까 이거를 얘로 나누면 되죠? 그럼 이거 나눠주고 답은 12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음 여러분 114번 문제 볼게요 자연수 mn에 대하여 주어진 식의 값이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m 플러스 n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 그럼 지금 주어진 식이 유리수가 되려면 근호가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식의 약간 형태를 변형을 해서 이거를 지수꼴로 한번 변형을 해볼게요 그래서 왼쪽 거를 지수꼴로 변형을 하게 된다면 3의 7분의 m-1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5의 7분의 m블러스 아이고 구별이 안 되네 7분의 m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될 거고 오른쪽 거를 변형을 해주면 7의 9분의 m제곱 분의 9의 9분의 m-2제곱 이렇게 되는 게 맞죠? 7, 9 맞죠?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여기서 근호가 사라지려면 여기 지수가 분수꼴이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가 나눠져야 돼 이렇게 그러면 우리 하나씩 따져볼게요 m부터 따져볼게요 이 왼쪽을 보면 여기가 지금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m 플러스 1이 뭐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 m 플러스 1은 7의 배수가 돼야 돼 그래서 가능한 n을 작은 거부터 한번 써볼까? 몇 개만? m 플러스 1이 7의 배수가 되려면 n은 뭐가 되는 거야? 그치 6 돼야 되고 그 다음에 13 돼야 되고 20 돼야 되고 27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만족해야 되잖아 얘도 지금 근호가 사라져야 되니까 m 마이너스 2는 얘는 뭐의 배수? 9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그럼 또 가능한 n을 한번 불러봅시다 11 그 다음 20 그 다음 29 이런 애들 그죠? 쭉쭉쭉쭉쭉 그래서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당연히 겹치는 게 n의 값이 될 거고 여기에서도 나올 거고 뒤에 어딘가에서도 나올 텐데 최소 값을 구해야 되니까 가장 작은 값인 20으로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죠 지금 여기 되죠?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m을 볼게요 여기서 약분이 돼야 되니까 m 마이너스 1이 뭐의 배수가 돼야 돼? 7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가능한 m의 값 작은 것부터 불러보면 8 15 22 29 7이죠? 36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m은 9의 배수여야 되는 거네 m은 9의 배수 그러면 9 18 27 36 이런 애들 따라서 제일 작은 거 겹치는 게 36이 되죠 그러면 m은 36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m 플러스 n의 최소 값이 뭐다? 둘이 더해서 56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114번 문제 보면 m은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n은 1보다 크거나 같고 16보다 작거나 같다 만족하는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4제곱근 n의 m제곱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상 m,n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봅시다 지금 이거의 값이 자연수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얘를 조금 변형을 해서 n의 4분의 m제곱 얘가 지금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얘를 k라고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k는 자연수 그리고 조금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n은 k의 m분의 4제곱으로 이렇게 변형을 하게 된다면 지금 m의 값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1,2,3,4 이렇게 4가지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다가 1넣어보고 2넣어보고 3,4 이렇게 넣어봐서 각각에 맞춰서 조건에 맞는 n의 개수를 찾아주면 되는 문제겠죠 그래서 m에다가 1부터 한번 이렇게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n은 어떤 자연수 k의 4제곱골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고 16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n 중에서 어떤 수의 4제곱골인 거 뭐가 있어요? 그치? 1 될 거고 2의 4제곱하면 16 이거 두 개밖에 없겠네 그치? 그래서 여기서 가능한 순서상의 개수는 두 가지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m에다가 2를 넣어주게 된다면 n은 k의 제곱 그죠? 그래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골이 돼야 되니까 가능한 n은 1하고 2의 제곱 4 3의 제곱 9 4의 제곱 16 이렇게 해서 몇 개? 그렇지 4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또 이번에는 뭘 넣어야 돼? m에다가 3을 대입을 해주면 n은 k의 3분의 4제곱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n이 지금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지금 지수가 3분의 4제곱으로 살아있으면 얘는 지금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자연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어떤 놈의 3제곱 이런 꼴로 돼야 되는 거죠 그치? k가 어떤 놈의 3제곱이 돼야 되는 거니까 가능한 n의 값이 뭐가 될까? 어? 잠깐만 1하고 그 다음에 2의 3제곱이면 8 그럼 여기다가 8을 넣어보면은 2의 4제곱 16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얘가 몇 개? 2개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 m에다가 이번에는 4를 집어 넣어준다면 n의 값이 그냥 k 이렇게 되겠네 그럼 그냥 얘는 자연수 1부터 16까지 전부 다 되니까 16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 합치면 순서사이 몇 쌍 나와? 24 답은 24 이렇게 나오겠죠 115번 문제 시작할게요 주어진 그림에 y는 8의 a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 분에 2의 2a 플러스 1제곱 x라는 직선 위에 중심이 있고 반지름이 2의 2a 플러스 1제곱이면서 x축에 접하는 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의 중심과 원점을 연결하는 직선이 이거인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접점을 b라고 했을 때 이 접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수선을 긋고 이 점을 지금 h라고 한 상태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a h 분의 5h 여기에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알 수 있는 정구부터 알고 있는 정구부터 그림에 표시를 좀 해볼게요 지금 반지름이 2의 2a 플러스 1제곱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이어졌을 때 여기는 수직이 될 거고 이만큼의 길이가 2의 2a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거 구해야 되는데 이거 사실 지금 그림 보면은 얘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길이의 b를 이렇게 이용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닮음을 처음 배울 때 공식을 좀 외웠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공식을 지금 그 공식으로 바로 할게요 직각삼각형이고 여기가 직각삼각형일 때 우리가 외웠던 공식이 이게 있어 첫 번째, 이쪽의 제곱은 긴 거 곱하기 짧은 거 이거 하나 있었고 또 이쪽의 제곱은 긴 거 곱하기 짧은 거 이거 있었고 그 다음에 가운데 거의 제곱은 여기 곱하기 여기 이거 있었고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소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와 같다 이거 있었죠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을 할 건데 지금 이 모양을 만들려면 지금 이 삼각형에서 여기 ob의 제곱은 oa 곱하기 oh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 써놓을게 ob의 제곱은 oa 곱하기 oh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쓴다면 ab의 제곱은 뭐 곱하기 뭐가 되겠어 oa 곱하기 ah 이렇게 되는 거죠 oa 곱하기 ah 우리가 원하는 ah 분의 oa 꼴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두 식을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이 간단해진 거야 우리 이거 구하려면 그냥 ab의 제곱 분의 ob의 제곱 이것만 계산하면 돼 이것만 그럼 이거 계산을 해볼게요 ab의 제곱 ab는 나와 있으니까 그냥 바로 제곱하면 되죠 그래서 2에 4a 플러스 2제곱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ob의 제곱 여기 길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지금 이 b라는 점에 x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 1차 함수 이거 이용하면 되겠죠 어떻게 우리 a라는 점에 y좌표를 지금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y좌표를 여기다가 넣어준다면 이 점에 x좌표가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 그 x좌표가 ob의 길이가 되는 거 맞죠 이해 되죠 그래서 여기 식에다가 y에다가 이 길이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2에 2a 플러스 1제곱은 8에 a제곱 마이너스 2에 a제곱 분의 2에 2a 플러스 1제곱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약분이 되고 이렇게 약분이 되고 얘를 곱해준다면 x가 뭐가 나오는 거야 8에 a제곱 마이너스 2에 a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x좌표이기 때문에 여기가 ob의 길이가 되는 거죠 2에 3a제곱이라 쓸게요 마이너스 2에 a제곱 우리 이거 제곱하지 말고 약분 먼저 하고 하자 지금 분모가 ab의 제곱이었는데 얘를 2에 2a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쓰고 분자가 ob의 제곱이니까 2에 3a제곱 마이너스 2에 a제곱으로 한 다음에 전체 제곱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이렇게 해서 약분 먼저 하는 게 간단하겠죠 지금 보니까 분모 분자를 2에 a제곱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2에 a 플러스 1제곱이고 여기는 2에 2a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지금 나눈 거야 2에 a제곱으로 맞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제곱을 하래요 그래서 분모 따로 분자 따로 제곱을 해주면 분모는 4에 a 플러스 1제곱이고 그 다음에 분자가 4에 2a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에 2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보기를 보니까 분모 분자를 4에 a제곱으로 나눠야지 형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4에 a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면 분모가 4가 될 거고 여기는 4에 a제곱 얘가 4에 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4에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해주면 보기에 답이 있죠 그 다음 110번 문제 116번 문제 볼게요 x가 4제곱근 2 플러스 4제곱근 2분의 1 일 때 2 과로 x 플러스 루트 x제곱 마이너스 4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 x의 값이 주어져 있고 지금 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가 조금 복잡해 보여 그래서 여기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어진 식을 적절하게 변형을 해서 이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x를 이렇게 쓸게요 2에 4분의 1제곱 플러스 얘는 뭐야 2에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x를 제곱을 해야 되겠죠 그럼 제곱하면 여기가 2에 2분의 1제곱 플러스 2 그 다음 2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 그치 뒤에 마이너스 4 이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는 2에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하고 보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놈의 제곱인지 보여요? 그쵸? 지금 얘랑 부호가 반대잖아 그러면 얘는 2에 4분의 1제곱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에다가 루트 씌운 값이 이게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을 여기다 다시 써보면 이 주어진 식을 여기에 다시 써볼게요 2 쓰고 x자리에 2의 4분의 1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루트 x제곱 마이너스 4는 이 안에 값이 되는 거니까 2의 4분의 1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보니까 얘가 지워질 거고 그러면 앞에 2가 있고 또 얘네 둘이 2의 4분의 1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런 지수끼리 싹 곱하면 4, 2, 8, 9, 2의 4분의 9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 다음 117번 바로 보면 양수 a와 실수 x에 대하여 이 주어진 식이 12다 이거를 만족을 할 때 a의 2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x제곱 이거의 값을 계산하여라 라는 문제인데 여러분 이거 잘 보면은 이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잖아 지금 3제곱 공식 인수분해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 a의 2x제곱 마이너스 2이 곱했으니까 1이고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a의 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a의 2x제곱 플러스 1 a의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죠? 그럼 어때? 이거랑 이거 약분 되고 이거랑 이거 약분 되니까 남은 것만 싹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 거부터 써주면 a의 2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뒤에 거 a의 2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x제곱 얘가 뭐다? 12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니까 1은 지워지고 얘가 지금 두 개씩 있으니까 2로 묶어서 a의 2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x제곱이 뭐다? 12 근데 우리 지금 뭐 구해야 돼? 아 얘를 구해야 되네? 그럼 이거 일단 나눠서 a의 2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x제곱이 뭐다? 6이다 여기까지 구했죠? 그럼 우리가 방금 구한 이 놈을 가지고 이 놈을 구해야 되니까 곱셈공식 이용하면 되지 그지? 어떻게 하면 돼? a의 2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x제곱 이 놈을 제곱을 하면 우리가 방금 구한 이거 a의 2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x제곱을 제곱한 거에다 뒤에다 뭐를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4를 해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가 6이기 때문에 6,6,36 빼기 4 해서 32의 값이 될 거고 그럼 제곱근을 이용을 해주면 a의 2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x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뿔마 4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음수가 나올 수 없죠? 이 조건 때문에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는 거야? 4루트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118번 문제 a,b,c 값이 0이 아니다 이걸 만족하는 새 실수 a,b에 대하여 2의 a제곱은 3의 b제곱은 6의 c제곱과 같다 이거를 만족을 하고 또 a 마이너스 4 곱하기 b 마이너스 4는 16 이렇게 두 가지 식을 만족을 할 때 c의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보통 어떻게 했어? 여기다가 는 k라고 해서 각각의 값을 k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된다면 2는 k의 a분의 1제곱 또 3은 k의 b분의 1제곱 또 6은 k의 c분의 1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근데 지금 만든 3개의 식에서 보면 여기가 2하고 3이고 6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을 하나를 더 만들 수 있어 어떻게? 얘랑 얘랑 곱하면 뭐가 돼야 돼? 그치 얘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둘이 곱하면 6이잖아 6은 얘랑 얘랑 곱한 거니까 k의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근데 그거의 값이 뭐래? k의 c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당연히 밑이 같기 때문에 지수끼리 같아야 하니까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c분의 1이다 이런 식의 하나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통분해서 a분의 a블러스 b는 c분의 1이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정리를 할 건데 얘는 지금 분배를 하게 된다면 a, b 마이너스 4 a 플러스 b 플러스 16이 16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16을 지워줬더니 a, b가 뭐가 나와? 4, a 플러스 b 지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 목적은 뭐야? 지금 c를 구해야 되잖아 이 식에다가 이거를 대입을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a, b에다가 4, a 플러스 b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약분이 돼서 c분의 1이 지금 4분의 1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c의 값은 뭐다? 4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19번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가 길게 나오는 경우 질의 겁을 먹어요 근데 이거 사실 이 문제 되게 쉬운 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왜냐면은 문제를 읽고 우리가 문제를 막 열심히 해석을 해서 식을 만들 필요가 없어 왜냐면 문제에서 식이 다 주어져 있거든 그리고 문제의 값들도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너네가 이 문제에서 말하는 값들을 주어진 식에 대입만 하면 돼 이거 그냥 계산 문제야 근데 너네 읽어보지도 않고 맨날 막 문제 기니까 이거 어려워요 몰라요 이러는데 이런 문제는 식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너네가 문제를 잘 읽어서 아 이 미지수가 풍속이고 이 미지수가 높이고 그런 거를 잘 해석을 해서 대입만 잘 해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H1하고 H2 얘네들이 지면에서의 높이라고 주어져 있어 이런 거를 지금 잘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미지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얘가 지금 지면으로부터의 높인데 A2가 더 높아 그 다음에 V1은 지면에서의 높이가 H1일 때 그때의 풍속을 얘기하는 거고 V2는 지면에서의 높이가 H2일 때 그때의 풍속을 얘기를 하는 거래 그리고 여기서 K는 안정도 개수 안정도 개수예요 그래서 이제 두 지역에서 높이와 풍속을 이렇게 측정을 했어 A지역에서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2m일 때 풍속이 2mps였고 그 다음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6m일 때 풍속은 8mps였대 그리고 또 B라는 지역에서 측정을 했더니 10m일 때는 Amps 풍속이 그 다음에 높이가 90m일 때는 풍속이 Bmps 이렇게 나왔대 그리고 각각의 두 지역에서의 안정도 개수 K가 같대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A분의 B예요 그래서 너네가 문제를 읽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만 하면 돼? 그렇지 대입만 해서 너네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지역을 먼저 대입을 해볼게 얘가 H1이 되는 거고 얘가 H2가 돼야 되겠죠 H2가 더 높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넣어보면은 요 놈이 V2 그러면 8은 V1에다가 2 넣어주고 그 다음에 H1분의 H2 바로 해주면 3 이렇게 되죠 3에 2-K의 2제곱 그래서 나눠주면 3에 2-K의 2제곱이 뭐가 나오는 거야? 4 이렇게 A지역에서 이거 식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여기서 뭐 더 정리해도 되고 이거 2 일단 냅둘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B지역에서도 또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누가 H1이야? 더 낮은 요 놈이 H1 얘가 V1 얘가 H2 얘가 V2 이렇게 되니까 바로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V2 자리에 B 넣고 V1 자리에 A 넣고 그 다음에 H1분의 H2 하면은 9죠? 9의 2-K의 2제곱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지금 A분의 B니까 A로 나눠줘서 A분의 B는 9의 2-K의 2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얘 어떻게 해주면 돼? 우리 아까 위에서 이거 구했잖아요 보니까 여기가 지금 똑같고 3이 9가 됐어 그럼 뭐 한 거야? 얘를 제곱을 한 거죠 그래서 얘는 4를 제곱을 한 거랑 같으니까 답은 16 이렇게 나오겠죠 120번 문제 볼게요 실수 X와 E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X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X라고 할 때 주어진 식의 값을 계산하라는 문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갈 건데 실수 X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이걸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랑 N이 홀수일 때 이렇게 나눠서 확인을 해보면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우리 앞에서 다 했던 거 정리만 할 거예요 X가 양수일 때는 실수 몇 개 나왔어? 두 개 X가 0일 때는 실수 몇 개 나왔어? 한 개 X가 음수일 때는 실수 개수 없다 이렇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는 양수이든 0이든 음수이든 무조건 한 개씩 나왔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주어진 식을 계산을 할 건데 얘는 계산을 하면은 F3에 이거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F4에 마이너스 2분의 3이네요 그 다음에 F5에 얘는 81분의 1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음수의 홀수제곱근이야 그치? 그쵸? 여기 N제곱근 음수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이니까 음수의 홀수제곱근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홀수면 무조건 한 개 나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음수의 짝수제곱근이면 실수 개수 없어요 그 다음에 양수의 홀수제곱근이니까 얘는 실수 한 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기억을 하고 있다면 얘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121번 바로 보면은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주어진 식의 값을 계산을 하시오 라는 문제니까 우리가 이제 수학상에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배웠죠 그거를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식을 만들어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뭐야? 없으니까 0 그 다음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뭐야? 2 마지막 알파 베타 감마가 뭐야? 마이너스 22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어진 식을 변형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보면은 이거 곱셈호식 변형해서 어떻게 했었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그 다음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플러스 3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바꿨었죠 그 다음에 뒤에 지금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있는 상태 그래서 주어진 식을 곱셈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변형을 했어요 그럼 얘네들을 이용해서 다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가 지금 0이니까 얘는 싹 사라져 계산을 할 필요가 없고 남은 거 계산하면 얘가 마이너스 66에다가 플러스 2 해서 세제곱근 마이너스 64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64는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이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122번 문제 자연수 K에 대하여 주어진 식의 양의 N제곱근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가 3개 있되 모든 K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고 N의 값은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식이 조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이 식을 먼저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소인수 분해를 해서 정리를 할게요 얘가 36이 4구 36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그죠? 얘는 3의 마이너스 2K 제곱 그 다음에 나누기 48이 3 곱하기 16이죠 그러면 2의 4제곱 이렇게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6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3의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되니까 밑이 같은 놈들끼리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2의 8 24 2의 24제곱 그 다음에 3의 18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죠 18 마이너스 2K 제곱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놈의 N제곱근이 양의 N제곱근이 자연수가 돼야 된대요 그럼 이거에 양의 N제곱근을 써보면 그냥 N제곱근이라고 쓸게요 N제곱근 양의 N제곱근이니까 여기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8제곱 곱하기 3의 18 마이너스 2K 제곱 그래서 이거를 지수 형태로 바꿔 써주면 2의 28 24죠 여기 2의 N분의 24제곱 곱하기 3의 N분의 18 마이너스 2K 제곱 이 놈의 값이 이 놈의 값이 뭐가 돼야 된대요 지금 자연수가 돼야 된대요 얘가 자연수 앞에서 또 비슷한 걸 해봤는데 얘가 지금 자연수가 되려면 여기가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완전히 약분이 돼서 여기가 정수형대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N은 뭐다 N은 그렇지 24의 약수가 돼야 여기가 완전히 다 사라지겠죠 그죠 그러면 24의 약수가 뭐야 1 24 그 다음에 2하고 12 그 다음에 3 8 그 다음에 6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은 24의 약수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N이 지금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했기 때문에 1은 이거 무시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봐야 되는데 이거 N분의 18 마이너스 2K 얘도 지금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N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N은 18 마이너스 2K의 약수가 돼야 되는 거죠 약수 K를 어떡하니 지금 K가 뭐야 자연수라고 지금 위에 주어져 있잖아요 K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1부터 넣어볼게요 1부터 하나씩 그래서 맨 처음에 K에다가 1을 넣어주게 된다면 N은 뭐의 약수가 되는 거야 16의 약수가 되는 거 16의 약수는 뭐가 있지 1 2 4 8 16 근데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갯수가 3개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도 만족하면서 동시에 얘도 만족하는 N이 3개만 나와야 되는데 1은 무시하고 그럼 얘는 어때 2 있고 그 다음에 4 있고 8 있고 3개네 그치 그러니까 이거의 K값은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K는 1이라는 거 하나 구한 거 지금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K에다 2를 넣어보자 그러면 N은 뭐의 약수가 되는 거야 14의 약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4의 약수가 뭐가 있어 1 2 7 1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1은 무시를 하고 겹치는 게 3개가 있는지 봐야 돼 그랬더니 얘는 3개가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아닌 거 또 K는 3을 넣어봅시다 그러면 N은 뭐의 약수 12의 약수 12의 약수 불러보면 1 2 3 4 6 12 한 다음에 겹치는 게 3개가 되는지 봐야 되겠죠 1은 무시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6 어 3개가 넘어갔어 그럼 얘는 안 되게 되겠죠 또 K에다가 4를 넣어봅시다 N은 뭐의 약수 10의 약수 그러면 10의 약수가 1 2 5 10이죠 그래서 3개가 되는지 봐봐 어때 2하고 2밖에 없어 그럼 얘는 3개가 안 되니까 얘도 안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5를 넣어주면 N은 뭐의 약수 8의 약수가 되는 거죠 그럼 8의 약수면 1 2 4 8이니까 얘는 3개가 되나 어 2 4 8 얘네가 3개가 겹치게 되죠 1은 지금 무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3개니까 K는 5 이렇게 찾았고 또 K에다가 6을 넣어보게 되면 N은 4의 약수 그러면 1 2 4 아 4가 아니라 6이죠 4가 아니라 여기가 6이에요 그러면 1 2 3 6 그럼 겹치는 거 보자 2 3 6 이렇게 겹치죠 그래서 얘도 3개가 되니까 K는 6도 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K에다가 7을 넣어보면 N은 4의 약수인데 그러면 1 2 4 그 다음부터는 안 되겠죠 2의 약수 1 2 그죠 그래서 가능한 K의 값은 1하고 5하고 6이니까 그거를 다 더하래 그러면 답은 1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123번 문제 볼게요 4제곱근 3의 제곱근 중 양수인 것을 A 그리고 루트 3의 7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B라고 할 때 B분의 A의 N제곱이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100보다 큰 자연수가 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래서 봅시다 A를 먼저 구해보자 A 이놈의 제곱근 중 양수인 거니까 제곱근 한 번 더 해주면 3의 8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죠? 그 다음에 B는 루트 3의 7제곱근 중 실수인 거니까 이제 홀수 제곱근이면 양수면 양수 그대로 나오니까 3의 14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볼 건데 여기에서 이거를 나누는 거니까 8분의 1에서 14분의 1을 이렇게 빼주는 거고 그거에 N제곱을 한 게 10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우리 이거 통분을 좀 해볼게요 7이 14 얘는 7을 곱해야 될 거고 그죠? 그러면 3의 56에 7 그 다음에 얘는 4 4를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3의 56분의 3N제곱이 100보다 큰 자연수가 돼야 돼 그죠? 봐봐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된다고? 자연수가 돼야 된대 그러면 여기 지수에 여기 분모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그럼 알 수 있는 게 N의 뭐의 배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렇지 56의 배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근데 얘가 지금 3보다 커야 되거든? 그래서 가능한 N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N이 만약에 56이라면 여기가 지금 3의 3제곱이 되니까 27이잖아 이거를 만족 안 하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안 돼 그 다음에 또 이거에 이제 2배를 해야 되니까 112라면 여기가 3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112면은 6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3의 6제곱은 100보다 크네 그죠? 그래서 N이 112일 때 처음으로 100보다 큰 자연수 이거를 만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11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124번 문제 볼 건데 A가 B보다 크고 B0보다 크고 그 다음 문제에서 주어진 게 이 놈 A의 3분의 2제곱 플러스 A의 A가 아니라 B죠? B의 3분의 2제곱이 2다 그 다음에 X랑 Y의 값이 주어져 있고 이 놈을 계산을 하래 X 플러스 Y랑 X 마이너스 Y를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들어 보면은 두 개를 더해 X 플러스 Y는 A 플러스 3 A의 3분의 1제곱 B의 3분의 2제곱 플러스 순서 좀 바꿔서 쓸게요 이거 여러분도 곱셈공식 생각나야 되거든요 이렇게 X 플러스 Y를 만들었더니 이거 지금 떠오르나요? 곱셈공식 여기가 지금 1이니까 3분의 3제곱이고 여기가 지금 3분의 3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어떤 놈을 3제곱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지 A 3분의 1제곱 플러스 B의 3분의 1제곱의 3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Y도 만들어 보면은 X A 플러스 3 A의 3분의 1제곱 B의 3분의 2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얘랑 얘를 바꿔 쓰자 얘를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쓰고 3분의 2제곱 3분의 1제곱 그 다음에 이거 더한 거였다 써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이렇게 써주면 얘는 뭐랑 같아? A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B의 3분의 1제곱의 3제곱과 같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이용을 하면은 이거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넣어봅시다 이거를 집어넣으면 이 놈의 3제곱의 3분의 2제곱이기 때문에 여기 3하고 3분의 2는 지워지고 결국 뭐가 남는 거야? A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B의 3분의 1제곱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기에다가 집어넣어 주게 된다면 3하고 3분의 2가 약분이 돼서 A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B의 3분의 1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식이 훨씬 간단해졌죠? 그래서 전개를 해보면 A의 3분의 2제곱 플러스 2 A의 3분의 2제곱 B의 3분의 2제곱 플러스 B의 3분의 2제곱 뒤에 거 전개하면 A의 3분의 2제곱 마이너스 2 A의 3분의 2제곱 B의 3분의 2제곱 플러스 B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울 거 지우고 이 놈이 지워지고 얘가 지금 똑같은 게 두 개씩 있잖아 그럼 2로 묶어주면 A의 3분의 2제곱 플러스 B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 놈의 값은 맨 처음에 2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답은 4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마지막 120번 문제 볼게요 새 양수 ABC와 이 이상의 새 자연수 PQR에 대해서 두 식이 만족이 된다 그럴 때 P 플러스 Q 플러스 R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할 건데 그다음에 좌변이 8이니까 얘는 뭐야 2의 3제곱 우변이 8이니까 여기는 2의 10제곱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를 A랑 B랑 C를 2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지금 2로 맞춰줘야 될 것 같아 여기를 2고 여기도 2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 먼저 정리를 해주면 A는 2의 몇 제곱이 되는 거예요? A는 2의 P분의 3제곱 이렇게 되죠 또 B는 정리하고 해야겠다 여기 A의 P분의 1제곱 여기는 B의 Q분의 2제곱 여기는 C의 R분의 3제곱 이게 지금 2의 3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B는 어떻게 되는 거야? B는 2의 2분의 3Q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또 C는 3은 나눠지고 2의 R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정리를 해주면 ABC의 3분의 1제곱은 2의 10제곱이니까 ABC는 2의 30제곱이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다 했어 지금 여기 ABC가 나왔기 때문에 얘를 싹 곱한 거 얘를 싹 곱한 값이 2의 30제곱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그럼 여기를 다 곱하면 지수끼리 다 더하는 거기 때문에 P분의 3 플러스 2분의 3Q 플러스 R이 2의 30제곱이다 이런 식이 나오고 밑이 같기 때문에 당연히 얘랑 30이랑 같다 이런 등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 왜 P분의 3이죠? 아이고 여기 틀렸어요 여기 지금 P분의 3이 아니라 뭐야? 여기가 3P가 되는 거죠 P를 곱하는 거니까 여기 수정 좀 할게요 여기 3P예요 여기 3P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양변에 2를 곱해서 다시 정리를 해놓으면 6P 플러스 3Q 플러스 2R은 60이다 이렇게 써놓고 PQR이 지금 2 이상의 새 자연수이기 때문에 하나씩 넣어서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넣을 건데 먼저 내가 P에다가 2를 넣어볼게 그러면 3Q 플러스 2R은 뭐가 나가? 여기가 12니까 넘어가면 48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Q에다가 2를 넣게 되면 여기가 6이니까 넘어가면 42 해서 R은 21 이렇게 나오죠 또 Q에다가 Q에다가 3을 넣으면 여기가 3, 3은 9니까 홀수가 돼서 R이 자연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3은 못 넣고 4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4, 3, 12를 넘겨주면 36이 되는 거니까 맞죠? 12 36이 되는 거니까 R은 18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우리 지금 PQR의 최소값 이거를 다 더한 값에 최소값을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얘네가 작으면 마지막에 R이 너무 큰 값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PQR을 최대한 큰 걸로 맞춰줘야 돼 그죠? 그래야지 얘가 다 더한 값이 작게 되겠죠 그러면 P에다가 뭐를 넣어야지 최대가 될까? 10을 넣으면 안 되고 만약에 9를 넣으면 P에다가 9를 넣으면 P에다가 9를 넣으면 6, 9, 54니까 3Q 플러스 2R이 6 이렇게 되잖아 그럼 Q에다가 2를 넣으면 R이 0이 나오니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P가 9일 때는 안 되고 가장 큰 P의 값은 8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6, 8, 48을 넘어가면 3Q 플러스 2R은 12 이렇게 되는 거죠 Q에다가 2를 넣어볼게요 그럼 Q에다가 2를 넣으면 2R이 6이 되니까 R이 뭐가 돼? 3 이렇게 되는 거고 Q에다가 4를 넣으면 안 나올 거고 그죠? 그래서 P는 8 Q는 2 R은 3 이때의 합이 가장 작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13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